오늘의 주제는 DME 사기, 팩트, 노인메디케어 순찰대 S&P가 제공합니다. 지오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 프레젠테이션에서 DME 또는 내구성 의료 장비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런. 지역 S&P 자원봉사자로서 DME가 무엇인지 설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DME는 의사가 처방한 의료 장비입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사용을 견뎌냅니다. 의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DME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휠체어 또는 스쿠터, 산소 장비, 등교정기, 그리고 병원 침대. 메디케어는 매년 DME에 67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사기로 인해 최소 7억 달러의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메디케어 사기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소비자들에게 말이죠. DME 사기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 장비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비용을 청구하는 DME 공급업체, 귀하가 받지 못한 품목에 대해 DME 공급업체 또는 의사가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귀하의 메디케어 번호를 요청하는 DME 공급업체, 영업 홍보증 또는 원치 않는 전화 통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고의로 돈을 받는 것, 선물이나 불필요한 장비 또는 소모품, 메디케어 번호 제공업체도 있습니다. 와, DME 사기를 막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물어봐 주셔서 기뻐요. 담당 의사가 귀하의 상태를 평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비나 물품을 상태에 확인하고 주문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장비 공급업체가 제공한 빈 양식에 절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의료 기기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경우 항상 날짜가 적힌 영수증을 받으세요. 항상 메디케어 약 통지문, MSN 또는 혜택 설명, EOB를 읽어보세요. 필요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장비에 대한 요금을 찾아보십시오. 장비나 소모품을 거부하고 보고하십시오. 귀하의 메디케어 번호와 교환하여 무료로 제공된 것들 말이죠. 집에 전화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낯선 사람의 서비스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청구 실수에 대한 우려사항을 신고하세요. 또는 현지 S&P의 사기 및 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 S&P가 귀하에게 다음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메디케어 오류로 인한 사기 및 탁대, 잠재적인 오류 사기 및 남용 감지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우려사항을 신고하세요. 귀하의 주노인 메디케어를 찾으려면 www.smpresource.org을 방문하세요. 또는 1-877-808-2468로 전화하십시오.